확인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왕전학계엔 생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WOC의 남북장교 단일팀이 참가하는 것과 북한 김항아 씨와의 결혼입니다 뜨거운 불판에서 혼자 미쳐나 뒤질 때까지 냅돼야 돼 전 리지아를 사랑합니다 절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게 할 거야 안 됩니다 전화 의전상 지금이 의전 얘 옆체를 찾으면 자빠질 때야 원하는 게 돈이 목적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아요 의전한 부분이지 아 진짜 죽여버리면 어떡하냐고 죽여 여전히 아직 한참, 안 흘리버리면 2E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